Staff 지금 차는 데고 있나요? 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 안녕하세요 힙합그룹오피터입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힌 monet상이 있는데 저희는 승민이가 보여줘 보여줘 응? 이거랬는데? 오 T B 그리고 이게 M이요. 저희 대장 보컬 안정준입니다. 드럼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베이스 맡고 있는 이형석입니다.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김아영입니다. 롤! 됐습니다. 하트 진짜 왜이래? 하트 머리띠하기. 아 귀여워. 오오. 조금만 이제 더. 제발. 이거 떨어진 걸로 하자. 턱밥 맡기? 턱밥이 뭐예요? 하나, 둘, 막. 하트 땅. 으흐흐흫 으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으어 오케이 fficial 아 오케이 타면 해야돼 오케 끝 재로 들어있다고? 하모니카 물고 동 잡기 물고 있어야 돼 한번 불어봐 불어봐 소리나 으아 으아 오우 한번 불어도 이거 나 하모니카 부렸잖아 그래 여기 왔다 왔다 와드는 거 오, 멋있어. 스코틀랜드 사람은구나. 하나, 둘, 셋. 경찰이에요. 야, 이거 멍 들었어. 가수가 체벌하지 마. 저기 멍 들었어요. 아이, 그거 빨리 없어져. 진짜. 앞으로 보면 나와도 되죠. 제가 긴 걸 이용해서. 그 다음은 빡이야. 야, 이건 야구부 출실이야. 오, 잘 먹네. 가장 좋아하는 나의 신체 부위. 굳이 뽑는다면? 키? 제가 180, 180 되는 거 같아요. 진짜 재미없다. 내 멍을 줌인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. 아, 미안해. 나의 핸드폰 배경 화면은? 아, 바꾼다. 바꾼다, 바꾼다. 바꾼다, 바꾼다. 바꾼다. 지금 바꾼다. 제 자신이 쓴 거. 굉장히 칙칙하죠? 이거 근데 솔직히 배경 화면을 까봐야 해. 아, 너 진짜 정말. 야, 스무이 진짜. 한 번에 넣어. 아, 제발 제로투. 저희가 요즘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. 정상수. 나의 정상수. 솔직히 오늘. 오늘 제로투는 솔직히 살짝 기대했어요. 저희가 전날까지. 제로투가 나오면은. 정상수님이 버시는 게 있었는데. 그걸 승민이랑 저랑 준비했었거든요. 승민이가 나오기를 제발. 개인기하기? 너 개인기 많잖아, 솔직히. 그렇죠, 저거. 아, 아, 아. 아, 그러면은. 제가. 저희 노래 중에 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안무를 만들었는데. 한 번 뒤에서 다들 불러주시면. 다들. 하하하하하하 다들 뒤에서 신 한 번만 불러주세요. 한 박자 쉬고. 두 박자 쉬고. 원. 투. 거긴 해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댄스 마이크인데 댄스 마이크가 들어간 거예요. 와 진짜 잘 춘다. 네, 발 발칭습니다. 아니. 승민아.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니까? 아니 잘 쳤어. 아니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.. 아 나 모르겠다. 아이콘트 5초 아이콘트 5초 아이콘트 5초 갑시다 아 그러다 형 그렇게 자만하다가 형이 해 가라 꽝 꽝 꽝 맞는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걸로 꽝만 끼웠네 꽝장 아 이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태풍이야 아이콘트 5초 이게 안된다고? 엉덩이 뽀뽀 엉덩이 키스한번에 키스 전파 앜번에 키스 조금만 끝 아아 엉덩이가 뽀뽀하는거 하고 나도 그래서 누가 벌칙인지 모르잖아 받는 사람이 벌칙이고 혹시 남는 순 없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시면서 해야 될거 같았어요 찰수, 아아악!!!! 멤버 중 하년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면, 누구 어디로? 아, 형 서로 갈래? 아, 나는 싫어! 왜냐면은 나는 싫어 얘가 다 짤 거 같아 아~!우케, 그러고 형은 그냥 편하게 여행만 가야지? 아, 근데 얘 면 없어 한일 맘..! 왕, 둘 다가! 일본 다하고 싶긴 해 왜냐면 차가 안 걸어도 되니깐 일본 가서 이 äink이랑 라면 좀 먹어 그래 그리고 형섭이가 또 술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 가서 사케 한 잔 하면서 이치라는 라면을 먹으면 좋겠는데 제일 잘해 지금 느낌이 이 형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놀았어 그러면 랜덤 계란 이마로 깨기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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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딱 골랐다 이거다 이거 진짜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거야 아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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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뭘로 맞으래? 이걸로 맞을 거야? 아 너네가 깨라야 돼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삼겨라냐 이거만 먹자 이거 먹고 하자 이거 따도 돼요? 안경은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건 너 먹어라 와 이건 한이 형이다 이거 아 근데 조금만 줄게 너는 못 먹으니까 아 괜찮아 원래 매운맛 챌린지 자주 하잖아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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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어 하나 먹어 얘 먹으면 죽어 아 그순건 아니다 이거 먹으면 한이 형이 안 돼 어 잠깐 이거 너무 매워 이건 한이 형이 먹으면 안 돼 나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? 다 먹으면 죽어 너 우와 뱉을 거 같은데 이건 안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매워 안주구나 별거 없어? 힘들어? 한입 안 돼? 한입 안 돼? 한입 안 돼요? 제어투 제어투 꿩 야 좆가 나 진짜 우리한테 그러지마 우리한테 뭐 한거야 왜 왜 우리한테 그러지마 넌 어머니도 보실거야 우리 엄마를 안 봐 우리 엄마를 붙였어 우리 엄마를 붙였어 우리 엄마를 붙였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에스파의 재생만마를 맞추는 건 최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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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일 좋아요 그건 누구 제일 좋아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오 계속 저기만 맞아 그거 알아봐 두 번째 이승 아마넨 숙지 해소법을 오 어 어디서 봤는데 파워 웨이드를 새벽에 한번 깨서 벗고 일어나서 한번 벗어보면 머리가 하나 야 숙취가 없잖아 약 중에 RU21이라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술을 안 받을 거야 어이구 화이자 진짜 화이자 너의 화이자지 숙취기의 화이자 야 한 번 더 놔 제발 오우 스토우 콧바람으로 촛불 끄기 에너지 핫 그게 안 될 것 같아 뭐야? 어떻게 했어? 형 이렇게 해봐야 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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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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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나야? 정준이가 편지도 많고, 선물도 많고 우리는 많고 그렇게 해야 해요. 가장 최근에 녹음한 음성 메모는? 렛츠고! 이거 스티커 댄스도 있을 것 같은데? 아... 쳐도 되겠네, 이거? 제가 최근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가는 대목 음악인 것 같아요. 렛츠고! 굉장히 멋있는 남자처럼 나왔어요. 허슬러처럼 나왔어. 허슬러! 굉장히! 허슬러! 제발! 제발! 바디드럭시? 이거 이거지? 네, 뭐가 더 많은 case? 야, 야! 야, 그러지마. 준비됐어. 소리시죠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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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! 다행히 빼고 하하하하 LOL 라이비아 교환종인가? him labi labi